내가 오늘은 연예인들 팬, 인플루언서 팬, 모든 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너무 가한 팬들 있잖아 아 애는 진짜 막 애 없으면 못 살겠고 애 없으면 죽겠고 그런 팬들은 그건 정신병자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 삶을 잘 영위해 나가면서 그냥 팬 이거는 괜찮아 아니 진짜 죽을 만큼 좋아해도 상관없어 자기 삶을 못 사는데 그냥 아 쟤 좋다 쟤 좋다 좋다 그러면 과연 좋아할까? 돈도 안 되는 팬을 좋아할까? 야 생각을 해 난 돈 안 되는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나는 내가 아이돌 출신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배우 출신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이돌 배우 출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걔네들보다 잘생겼으니까 난 상관없어 내가 은후보다 잘생겼잖아 내가 은후보다 잘생겼잖아 내가 은후보다 잘생겼잖아 내가 은후받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에 있는 거야 내가 은후받을 안 되는 거야 내가 은후받은 누빛이 준비해 너의 회받을 안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은후받을 안 되는 거야